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다들 페나넷지양 제주원 뉴스 오다. 제2공항 건설 관련 주민투표 요구에 대허영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 결정해 똘루캔코람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토부에 대헌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을 주민투표에 붙여야 할 거 아니냐는 정동영 의원의 주장에 이치루 고라찐 허염수다. 김현미 장관은 제2공항 사업을 해돌에 넣은 건 제주도 난에 제주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결정을 험인 그것의 똘루캔 고라찐 허염수다. 경헌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를 허전험인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를 해서 헌댄 고라나찐 허염수다. 제주시 연동 재헌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에서 또시 제동이 걸렸진 허염수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5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16차 회의를 요란근해 재헌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재검토 허랭 고라찐 허염수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재헌아파트를 관통하는 중앙도로를 막지 않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는 중앙도로를 막음인 어떤 이익이신지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어낸 요구허여찐 고람신계 말씀. 우리 제주도가 강력범죄 발생률 1위된 호는 오명을 벗지 못허여 염진 허염수다. 무신마린고 어민양. 제주지방경찰청이 곧는 걸 보단 너문의 기준으로 우리 제주도가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1,300여 건으로 전국에서 진로 높으진 허염수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900여 건보단 38.8%나 높은 거랜고람수다. 경호곡 최근 발생한 고유정 사건 등 강력사건 때문에 제주경찰의 신뢰도도 내려강 도민의 체감안전도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허여 염진 고람신계 말씀. 전국적으로 땅값이 올람신디양, 제주도만 땅값이 내렴째 고람수다. 국토교통부가 곧는 걸 보단 올리 3분기 고장 제주지역 직가변동률은 마이너스 0.44%로 땅값이 내렴째 맛신계. 땅값이 내린 뒤는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로 된 고람신계 맛임. 한국감정원은 지역 안내서 개발사업이 부진허고 제주 부동산시장이 고점을 찍어째 허는 인식이 퍼지멍 투자수요도 위축되는 것 암땜 분석 허염신계 맛임. 제주지역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사례가 하영 적발되었지만은 처벌은 미미하게 그쳤쟨 허염수다. 행정안전부가 넘은해 11월부터 올리 1월 고장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해 신디양. 우리 제주도에선 5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쟨 고람신계 맛임. 이 가운데 주의나 경고는 37건으로 진로하고량. 19건은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받아쟨 허염신계 맛임. 징계 처분을 받은 건 단 헌건 인디양. 이 건도 안적고장 처분되지 아니어째 허는 거 닮읍디다. 폭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룸나무과에 달린 낙엽지는 큰 키 나무를 말합니다. 표준말로 하면 백나무에 해당합니다. 왜 폭랑이라고 하나요? 폭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폭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이라고 하는 열매가 달리는 나무라고 해서 폭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치 표준의 팽 나무에 열매가 팽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붙인 것과 꼭 같습니다. 폭랑이 실제 발음은 폭랑 해가지고 기억이 아니라 이유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미은이 만나면 이유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따서 폭랑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발음만 그렇게 될 뿐이지 표기할 때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기억폭랑이라고 표기하셔야 됩니다. 폭랑이라고 하면 마을 한가운데 있다거나 아니면 마을 어귀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심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영도 아름다울 뿐더러 큰 키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육지부에 정자문화가 있다라고 하면 제주의 경우는 폭랑 그늘을 이용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정자문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감귤 출하가 시작이 되어 신디양 비상품 감귤이 잇따라 적발되면 가격 형성에도 업무를 기연점 쨴 고람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감귤 유통지도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단속에 나서 신디 대과 또는 소과를 줄어헌 16건의 비상품 유통 행위를 적발허여 쨴 고람신계 마심. 경원안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적발된 성과장 신딜엔 과료부가 등 행정 절차를 내리고 개인 신딜엔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허켄 허염수다. 제주도 내 5바티 돌입예술단이 오는 12월 7일 제주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혼디홀거린 고람수다. 이번 합동공연에는 대규모 합창곡광, 뮤지컬 만덕 등 제주에서 창작헌 공연광, 협주곡, 협연도 이책고람신계 마심. 경원 뒤 이 5바티 예술단이 혼디 모형 합동공연하는 건 예술단 구성우제의 체험이신 1인디양 제주도는 앞으로도 돌입예술단 합동공연을 정례와 허캥, 곧는 것 닮읍디다. 제주국제공항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막 데껴본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생입디다. 무슨 말인 거 미냥? 중국인 관광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고정감헝 포장해난 비닐루 허곡 상지를 제주국제공항에 암행이나 대교동 감짼맛신계.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교동 간 쓰레기가 호르래 5만 톤이 됨째논한. 철이 오는 뒤 막 애먹지 아뇨, 그가양. 제주공항공사는 공항 안팎으로 처리해 쌓을 쓰레기가 늘엄쭈 많은 현재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대책이 어서분한 넋을 놓는 거 닮읍디다. 제주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다음 돌부터 시청사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밥 반공기 주문제를 시범 운영 억행 고람수다. 제주시는 시범 운영에 동참 억행하는 시청사 주변 서른받디 음식점에 반공기 그릇을 지원 억곡, 홍보물도 배포헌된 햄신게 맛임, 시범 운영 업소에는 상수도 사용료 간맹광, 종량제 봉투 억곡, 시설 개선 자금도 우선 지원 얻거랜 고람수다. 오늘 고라 안낸 소식들은 잘 들어집 때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오크다. 페란텔러 십사에. 스르릉 스르륵 출비는 소리로구나 오늘 하루도 도 으 으 으 텄아 d 걸려 어구나 으 아 진주리라그로 정남도 헤어나오라 저런 줄이라그로 겉돌론 헤어나오고 이 줄비라 저 줄비라 환자들 피어나보라